혼돈으로 가득한 황폐한 세계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주인공들이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그 선택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호수는요, 범에게 납치를 당했던 눈물입니다. 범의 소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지금과 같은 황금빛 눈을 갖게 되었는지는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통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